야 죽자마자 살이 나는 게 어디냐고 아빠 나 빨개졌어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타노스가 날 먹었어 내 입에 집어넣었어 아려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려 여러분 오늘은 타노스가 먹방을 한다고 해서 아빠랑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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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노스가 먹방을 한다래요 어 뭐야 먹방이 좀 파괴적이다 그렇게요 타노스 머리가 굴러다녀 타노스님 왜 그래 쟤 왜저래 몰라요 야 먹방한다며 야 먹방한다며 얘 타노스 머리를 총으로 쏴야 쟤 빨대 어디다 빨대를 꽂아 그러니까 조심해 조심해 집이 없어지고 있어요 아파 쟤 뭘 먹는 거야 도대체 먹방한다며 먹방한다면서 쟤 빨대를 꽂고 뭘 먹는 거야 야 타노스 머리만 몸은 어디 갔니 몰라요 핫소스다 핫소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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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소스 그래 스파이시야 그건 야 폭탄인데 저거 그러게요 타노스 화났나 봐 맛있게 먹방한다고 그러니만 건물을 먹고 핫소스를 막 토하고 있어 친구가 날아갔어 어떡해요 샌드위치 샌드위치 먹는다 맛있겠다 어 너무 크다 우리 형 오늘 햄버거 먹었잖아 어 맛있겠다 어 그래도 맛있겠네 저게 네 어 저거 뭐지 야 어 비행기야 타노스가 왜 저렇게 나도 태워줘 비행기 어 어 비행기 어 비행기가 애들을 죽여 ох 어어 비행기 불났다 lawsuits 비행기 안보이는데 토췄다 ö 터졌어 어디가니 타노스 бли 차차차차차 ça 야 위에first jaki 사논진 에너지인가 봐 그럴게요 어 또 비행기야 또 비행기다 비행기와 비행기anga 하 sap 하 옥 장소글로 들어갔어 으 오 오 오 비행기에 타노스가 타고 있다 오우 어머, 자살비행기네. 아, 무서워요. 타노스 먹방을 보여준 다음에 ASMR을 보여줘야지, 자식아. 자꾸 비행기를 날리고 있어. 어, 이쪽으로 오다, 이쪽으로 오다, 이쪽으로 오다, 안 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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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어, 네 뒤에 있는 애 죽었어. 어떡해. 뒤에 있는 애도 타노스였는데? 으어? 으아악! 뭐지? 어, 뭐예요? 이놈의 자식이 이거 안 되겠어. 너 어디서 태어났어, 아래야? 저요? 어, 어떤 건물이요? 어,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많고 금이 있어요. 진짜? 야, 야, 빨대 옆에서 태어났어, 나 타노스. 아아악! 아아악! 안 돼! 아빠, 타노스한테 빨대로 먹혔어. 건물과 함께 아빠도 없어졌다고 한다. 아래야, 근데 우리가 이 낡은 총으로 복수가 안 될 것 같은데. 어, 뭐 돈이 여기 막 떨어져. 아래야, 여기 여기 봐, 여기 봐. 돈 대박. 이거 먹으면 우리 거 아니야, 이거? 너 돈 아래야? 너 이제 죽었어? 네.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니. 아래야, 복수를 해라. 네! 아무래도 그냥 일반 총으로는 복수가 안 될 것 같아. 어, 이거 녹스러웠어요. 그럼 좋은 거 사가지고 복수를 하자. 예압! 이 총 너무, 너무 썩었어. 어, 완전 녹스러웠어, 이거 봐. 어, 완전 녹스러웠어. 이 총이야. 아우, 거의 쓰레기야, 이거. 이거 안 되겠어. 쓰레기급. 어, 총 하나 사자. 총 하나 사자. 네. 어야. 요고 하나 사봐야겠다. 아, 아빠는 로복스 거지라. 어하하하하. 으이. 이거? 비행기 피해야 돼, 비행기 어디 갔는데? 비행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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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인지 몰라, 비행기 피해야 돼. 어, 나 총 샀었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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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야 야 야 야. 어, 오오. 어, 아우. 어, 사양했다. 엇. 앗, 아빠 나 총 샀는데. 어. 얘는 완전 금이에요. 어디 봐, 총 봐봐. 에에엣? 월드 총. 대박이다. 자 이제 다노스를 죽여 다노스 머리에 땜빵을 만들어 샌드위치 혼자 먹지 말고 한 번에 다 먹었어 우와 아빠 나 되게 많이 달아요 진짜? 빨리 복수해줘 우리를 죽였잖아 비행기를 맞춰 비행기를 맞춰 소용이 없나? 안토지마 잘 튀어야 돼 불 났어 어떡해 아빠 죽었다 아빠 내가 복수해줄게요 복수해줘 나를 걸레로 만들어버렸어 뭐야 조심해야 돼 머리 떨어진다 죽어라 머리 떨어진다 아니야 콧구멍 콧구멍을 공격해 콧구멍이 안 보여 못 죽였어 쟤 언제 죽는거야 총을 바꾼데도 아빠도 아빠도 총을 바꿔야겠다 나도 총을 바꿔 어 빨리 놔 안돼 괜찮아요 아빠 안 빨려갔어요 총 쏴 나도 총 바꿨어 타노스를 타노스 죽어라 아 야 타노스 아빠 나 올라갔어 나 샌드위치처럼 아니 아려를 샌드위치로 먹어버리다니 아려 방귀를 끼지 그랬어 바로 방귀? 타노스 야구방망이를 들었는데 뭔소리야 타노스가 머리만 머리만 있는데 야구방망이를 들었어 이거 무슨경우야 아려 여기 차 뒤에 돈이 아아 아빠 돈을 빌려갔어 아아 야 야 총을 쏴 아아 죽었어 이리 왔어 된장까지 고추나 쌍자 아려 저 차에 돈이 엄청 많아 진짜요? 차에 있던 돈이랑 다 없어져버렸어 어 여기 금이랑 돈이랑 있어요 대박이다 그런데 나 어떻게 나가지? 근데 안 먹어줘 타노스가 지나가가지고 방을 만들어줬어요 아 진짜? 네 은근 그래도 좋은 애였네 야 여기 뭐냐 타노스 타노스 어디갔어 아빠 타노스가 자연파괴해요 나쁜 애여 빨리 빨리 똥침 똥침 똥침이 참 없지 쟤 콧구멍에다 쏴 야 쟤 언제 죽어 근데 왜 알게요 피가 6만이예 아니 어 빨리 빨리 나 쪽으로 했어 나 쪽으로 야 조심해 어 어 다행이다 어 애들 애들 어 불쌍해 저기 안에 있던 존들이 다 없어졌어요 나무도 다 그렇고 제가 자연만 파괴하는게 아니라 벽돌이랑 나무랑 다 먹어 돈도 파괴하고 있어요 어 어 어 어 안돼 뭐야 막 떨어져 떨어지고 없어졌어 아악 왜요 비행기에 맞았어 비행기 조심해 아래야 예 어 아 아 어 진짜 몇 번 죽는 거야 안 안 왜요 빨리 죽여야돼 우리 몇 번 죽은거야 타노스 한 번도 안 죽었어 아직 아 야 타노스 어 타노스 코피 터졌다 아래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총이 빨리 나가 안되는데요 나 지금 알았어 안되잖아요 아니구나 아 왜요 타노스한테 야구공으로 맞았어 아 아 진짜 나는 많이 안 죽었는데 아빠는 정말 많이 죽으시네요 나 왜 이렇게 때리는거야 나만 아 쟤 나만 때려 아빠가 올라갔어 나 샌드위치 방구를 껴 방귀를 끼라니까 썩은 방귀를 껴어야지 아 그냥 타노스 얼굴 노래주지 타노스 되게 못생겼어요 아니 타노스 너무 불쌍하잖아요 얼굴도 보라색인데 그때 방귀 를 껴어 сол아야지 센드위치가 됐을때 그때 방귀를 껴서 얼굴 노랗게 만들어야지 야 어우 진짜 에너지 안달른다 헬럤런 헬럤런 핫소스야 핫소스야 핫소스 dat 쟤 불꽃 코꺼멍 They bite 아빠 핫소스병에 맞았어 어 이런 코꺼멈 guy 찻은 타노스 자가가가니까 죽었어요 이거 타로스한테 어떻게 죽이냐 이거. 죽어는 지는 거야 쟤? 죽어는 지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거는 핫소스가 아니고. 죽어라! 핫소스가 아니고 폭탄이야 폭탄. 아빠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화이팅! 조금만 더 화이팅해. 야 어디 갔어? 죽어! 샌드위치! 먹을 때도 때려라. 밑으로 막 떨어져. 아빠 이제 9000이 옆이 가! 샌드위치 까라! 이거 어떻게 죽이지? 진짜 죽이고 싶다 진짜. 저 놈 무자식. 어 친구야 친구가 공중에 떠있어. 어디요? 저기 쟤 어떻게 됐지?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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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비행기는 잘 피하면서 애를 없으면 돼요. 쟤가 근데 땅속으로 들어갔다 나오자! 애들 나만 때리는 것 같아. 또 죽으셨어요? 나 열심히 쏘고 있어요 아빠! 내가 아빠의 복수를 해줄게요! 아빠 지금 태어나지네. 하이소스! 아빠 태어나지는 않아. 너무 많이 죽어서 그런가? 아빠 있는데요. 아빠 니 옆에 있잖아. 쓰러져. 땅바닥에 쓰러져 있잖아 지금. 어? 아빠! 아빠 이제 쓰러져. 나 이제는 울려. 어? 너 안 사라져 아래야 어떡하지? 슬리트! 아빠 춤을 춰보세요! 아 춤. 춤을 춰보자. 춤. 춤도 안 되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준비 안 돼. 아 다시 죽어보세요! 아니 왜 안 태어나냐고!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나 이제 핫소스 맞아가지고 완전 몸이 빨개졌어. 아아아아아아악! 근데 아빠 언제 살아났다. 아 너 죽었어 이제. 아 진짜. 아 왕 복수 할거야. 아 나도 복수 할래요. 아 친구 저기 공중에 써있어. 야! 이 타노스 이리 와! 에너지도 얼마 안 남은 게 랄랄라!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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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저 괜찮아 괜찮아 거기다 터졌어! 랄랄랄라 거기다! 오케이! 타노스! 타노스! 어디가 떨어져 구경 가자! 어디 갔어? 몰라요 타노스 머리만 떨어지고 어디 갔지? 그럴게요 아니 타노스 어디 갔어? 타노스 죽었어요 소련했습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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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자마자 살이 나는 게 어디냐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빠 나 빨개졌어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어! 타노스가 날 먹었어! 내 입에 집어넣었어! 타노스가 날 입에 집어넣었어! 나도 입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빠와 함께 뭐야 아빠! 타노스가 내 팔을 뛰어갔어! 아빠! 내 다리는 없어요! 타노스가 내 팔을 뛰어갔다고! 괜찮아요 아빠 이야! 안 돼 타노스 우리 물리칠 수가 없어 괜찮아 아빠! 댄스는 되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려랑? 여러분 오늘은 아빠와 함께 타노스가 먹방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먹방에 끼지 마세요 먹방은 아니었구요 오후 아려랑?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리 주셔서 꾹꾹꾹! 눌러주시구요 전 더 재밌고 유쾌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아라랑의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정버튼을 꼭 눌러주세요